안녕하세요. 연우리 영어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편입문법 3000제 플러스 678회째 포스팅한 것을 녹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298번 개명대학교 문제네. 별표 하나 줬어요. 올바른 거 고르라. 이런 거죠. I have. 현재 완료는 지난 7월에 도착했다는 거죠. 특정한 시점이 나왔을 때는 현재 완료 못 쓰는 걸 잘 알아주시죠. He plays both the piano as well. Both AMB 써야 되겠죠. 피아노와 기타를 연주한다. Despite the heavy traffic. 심한 교통체증에도 불구하고 We arrived on time. 우리에게는 시간에 맞춰서 도착했다. 이거 맞죠. There must have been between. 여기 2 써야 되겠죠. 40 내지 50 명의 사람이 줄에 있었음이 틀림없다. 줄 서서 있었음이 틀림없다. 저 between 왔으니까 and 써야 되겠죠. 상관 병치와 기타에 관련된 문제죠. 내려가지요. 내려가면 Have a lived. 분명한 과거 표시. as well as는 both AMB 써야 되죠. Between us. 이걸 쓰던지 아니면 from to be를 써야 되겠죠. 아니면 between AMB 써야 되고 그 다음 미출이네요. You take out for my sister. 착각하다죠. They are very much are. 매우 닮았다. 아주 닮았다. 이런 거죠. 그러면 레더는 보통 땐 Wood rather, Danny now, Wood 등등. 차라리 뭐뭐 하고 싶다. 이런 거죠. 이런 건 아니고요. 닮았으니까 너는 착각하는 것도 당연하다가 맞죠. You may as well. 뭐뭐 하는 것도 차라리 뭐뭐 하는 게 더 낫다. 더 낫긴 뭘 더 나아요. 착각하는 게 더 낫다. 맞지 않죠. 뭐뭐 하는 것도 당연하다니까 may as well을 써야 되죠. 자, 그다음 3,300번 미춘이네요. pp, pp도 아니네요. 갇지 않는 게 안아야 한다가 아니고 mighty vessel이냐. 뭐뭐 하는 게 낫다는데 이게 실제로 두뇌를 전혀 갇지 않는다는 건 실현불가능하는 거죠. 하나도 없는 게 낫다. 실현불가능하는 거예요. b번, mighty vessel이 맞죠. 그다음, 3001번이요. 3301번. our holidays were ruined by the weather. 악천후로 휴가는 망쳤다. the weather는 악천후가 되게 되죠. 그 다음에 stayed at. 머무르면 사람이 머무는가. it는 주어 아니죠. might just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죠. might as well have pp. 차라리 머무르는 게 낫었는데. 강조 여기고 c번이 답이 되겠죠. 여기 d번, we might do as well as 주어 stayed. mid, 앞뒤가 안 맞죠. as well에서 우리가 have pp 다음에 we have, 현재 완료가 쓰일 자리가 전혀 아니죠. 그리고 as well 해서 겹치는 것도 아니죠. 과거에 대한 얘기고, 가정법 과거의 might as well have pp죠. 차라리 뭐뭐 하는 게 나을 뻔했다. 이렇게 쓰는 게 맞죠. 그 다음 개명대학교 만드는 you're better. head better 원형 live now. 떠나는 게 낫다. before you cause any more trouble. 덤모 하기 전에 head better 원형, b번이 답이죠. 그 다음 3303번 미출이네요. you're better get your visa extended. head better 원형인 거죠. got 과거형 안 되고 head better 원형 쓴 b번이 답이겠죠. head to 쓴 거 아니고요. head better two 부정사 아니고 원형 b번이 답이죠. 3304번, 별표 2개 붙였네요. 미출인데요. 이게 좀 어려워서 별표 해놨습니다. inexperienced crime as to attempt to. 흔히 two crime을 생략하기도 해요. 이러한 사안을 등정하려고, 등정하기를 시도하는 경험 등반가들은, 등산자들은, head better remember. head better 원형은 그럴듯해요. 기억해야 한다. 하는 게 낫다. they are not doing so at their own risk. not only를 이렇게 분리해서, 마치 기능사 다음에 문장을 부정하는 것처럼, 부정한 것처럼 여기다 갖다 놔도 되고, not only를 한꺼번에, not only at their own risk, but also 생략하고, at the risk of those who may be called. cold out, 불려내는 사람, 구조하기 위해서 불려낼 수 있는 사람들의 위험도 위험하게 하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런 거죠. 이건 구체적인 상황일 때, 구체적인 개인의 상황일 때, 이럴 때면 head better를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일반적인 내용의 충고에서는 head better를 쓰면 안 되고, should를 써야 되는 거죠. 어렵죠?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한번 갖다 놨는데, 지금쯤이면 한번 나오지도 않았을까요? 편의 문제는 어렵기 때문에. not only, but also 이렇게 쓸 거를, not는 앞에다 갖다 놓고, only는 뒤에다 갖다 놨죠. 이게 또 어려운 거죠. 그렇게 쓸 수도 있다는 거죠. attempt to crime이 생략될 수도 있다고 된 거죠. 이거는 흔히 생략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 3,305번, which you need, the other apartment, I look at, 내가 본 것들은 너무 비싸다. so I'm better off. better off, B 동사가 나오고, B, better off, ing를 쓰는 거예요. deep and staying, 내가 지금 있는 곳에 머무는 것이 더 낫겠다. 이런 거죠. head better는 B 동사가 없을 때 그런 거고, better off, B가 붙었을 때는 ing를 쓰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3,306번, 36대학교 문제, he told me that. 내년에는 그의 룸메트하고 다시는 함께 살지 않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he better, I'd better, I'd better, I'd better, 그랬겠죠. I'd better, 화법이니까 시제는 상관없고, 인측만 바꾼 거죠. he told me니까, he'd better, not죠. 답이 B 번이겠죠. 뭐 이런 거, better didn't 쓰는 거 아니고요. I will, he will, 쓰는 거고, he'd better죠. he want to 안 쓰고. 원래 I'd better not live with my 룸메이트가 관접합법이 된 것 뿐이죠. 그 다음, 3,307번 미출인 거요. 디즈니언즈 영화 재밌었냐? 있어, 게임은 괜찮았어, 뭐. 하지만, I'd better, I'd better, 과거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안 가는 게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D 번이 답이겠죠. 뭐, 차라리 I'd better, 지금 뭐하고 싶다고요. 과거에 되니까 I'd better go, 차라리 앞으로의 얘기가 아니죠. D 번, 지나간 일에 대한 얘기니까, have pp 써야 되겠죠. 그 다음, Kevin would better, sue, 이거 좀 설명을 제가 좀 안 해놓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블로그라든가 또는 이 앞쪽에 가정법 쪽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긴 지금 설명을 제가 안 한 것 같아요. 자, 참고로 지금 뭐 설명을 해드릴게요. I would better 다음에, sue, 수가 나오고 동사가 나왔다는 건 주어, 동사, 절이잖아요. 그럼 앞에 부분에 동사가 없어요. I'd better는 I wish, Kevin would better는 Kevin wishes나 똑같은 거예요. 동사가 없는데 이 would는 wish의 뜻이에요. Kevin wishes 하고 대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I wish that 절에서도, I wish that도 잘 안 쓰죠. I wish, I wish, my dream came true, 꿈이 실현 come true, came true, 실현되었으면 좋겠다. 위시 가정법이라면 이게 추를, 수를 다시 보지 않겠다면 좋겠다 그럴 때는 이건 조건절이네, 내용상 조건절이나 비슷해요. 수가 안 보러 온다는 건 사실이 아니지만 안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푸절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가정법 표시사 would 같은 걸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가정법 과거로 과거고를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아무튼 뭐 수가 만약에 if를 쓴다면 if she did not see her friend Suzy를 수지를 더 이상은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거죠. 만나지 않기를 바란다. 이게 또 위시로 해석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외워서 그냥 디버니 우드 같은 거 쓰지 않는다는 거를 알아주셔야 돼요. 근데 조금 어렵죠. 이것도 지금 뭐 설명을 안 해놔서. 그래서 여러분이 어 이거 뭐야 그랬을 수도 있겠는데 하여튼 블로그를 참조하시던지 아니면 이 편의 문법에 관련된 부분을 보면 자세히 설명이 나왔어요. 앞에 동사가 없다는 거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렵다면 어렵네요. 이거 별표 표시도 안 주고 제가 해설도 안 해놨는데 뭐 암튼 뭐 동영상을 안 보면 이건 뭐 지금 궁금했을 수도 있겠네요. 암튼 뭐 여기까지 하기로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